워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오늘 드디어 레벨 9 동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동맹원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동관은 관중에서 사회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요 현재 제가 속한 동맹이 하북, 서량, 파초까지 다 통일을 했구요 관중에 이어서 사회, 강한으로 진출 중입니다 여기 9레벨 동관을 공략하려면 경기의 병력이 15,000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 내구도를 한 절반 정도 깎았는데요 공성 부대수가 407부대 정도 되네요 이제 성 내구도가 10만 이하로 깎였습니다 아 예 드디어 동관을 점령했습니다 거의 30분도 안걸렸는데요 성지 첫 점령 참여 보상으로 45 금화도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퇴각하는 모습도 장관인데요 저도 퇴각하겠습니다 공성을 마치고 퇴각하는 모습이 장관이네요 400부대가 동시에 퇴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장관이네요 아 정말 장관이네요 아 정말 장관이네요 관련 Doug clang우도 붙어 있습니다 제 처에 잘 잡 وه요 강chlchl指의 호흡으로요 상대 형성,을 퇴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Marty的 명드正式簽까지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상대 형들 혁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